안녕하세요. 저는 낯선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창작을 하고 있는 유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퍼브시브 미디어 스튜디오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7년 플레이어블 시티 서울 워크샵을 통해서 였습니다. 플레이어블 시티 서울은 2017년 10월에 열린 서울 건축 비엔날레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요. 도시 공간의 장소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기술이나 미디어와 결합한 창작 아이디어가 있다면 개발해 볼 수 있는 창작 워크샵이었습니다. 제작비 200만원과 플레이어블 시티 팀의 멘토링이 제공되는 기회였습니다. 이 워크샵을 통해서 반이라는 위치기반형 모바일 그 게임의 프로토타입 제작을 했었는데요. 관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반이라는 가상인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이야기를 경험하고 지도에 표시된 목적지를 찾아 이동을 하는 방식의 작업입니다. 당시에 20분 안팎의 길이로 개발이 됐고요. 건축 비엔날레 행사가 열렸던 세운 상가를 중심으로 주변 골목을 관객이 이동하는 경로로 삼았었습니다. 당시 멘토링을 해주었던 플레이어블 시티 담당 프로듀서는 힐러리 오셔네티였는데요. 힐러리는 작업 테스트를 꼼꼼히 하면서 관객 이동에 필요한 안전 문제나 방향 찾기에서 관객들이 보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들, 지점과 지점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문자메시지 길이나 시간 찾 같은 관객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지적을 해줬었습니다. 단순히 창작 아이디어만 있었을 뿐이고 그걸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관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저로서는 힐러리의 당시의 질문이나 피드백이 이후에 작품 개발을 지속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반은 이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을 받아서 2018년에 60분 정도의 길이로 리메이크 개발이 되었고요. 2019년에는 프라와 카드레날레에 초청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스튜디오 레지던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레지던트 등록을 하고 재미있었던 점은 스튜디오를 쭉 한 바퀴 돌면서 서로서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얼굴도 익히고 이름도 익히면서 친근해지고 스튜디오에는 어떤 분들이 오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서로 알 수 있어서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스튜디오 커뮤니티 내에서는 슬랙 외에도 다른 메시징 도구를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주로 슬랙과 이메일을 사용해서 소통을 합니다. 슬랙과 같은 인스턴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날그날 최신의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스튜디오 멤버들하고 1대1 대화도 가능하고 협업을 같이 할 사람이나 장비, 숙소 찾기 같은 것들을 커뮤니티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전체 레지전트 규모가 지금 5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끊임없이 새로운 메시지나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가끔은 소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2021년 타마라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목소리 배우를 찾는 공고를 스튜디오 슬랙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곳을 통해서 두 명의 배우 레이첼과 더글라스를 캐스팅했었습니다. 덕분에 경험이 많은 좋은 배우들을 찾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타마라는 원래 위치 기반형 모바일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로 개발이 되었었는데 2022년에는 한국어 컨텐츠와 함께 그림책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유통이나 홍보 방식, 모바일 컨텐츠나 디자인을 좀 수정하고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은 생각에 일반 관객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견해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올해 7월에 스튜디오에서 있는 월별 정기 프로그램인 쇼앤테스트를 신청했었어요. 이 세션에서는 30, 40분가량 스튜디오 커뮤니티 분들이 테스트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는 30분가량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주거나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 혹은 관련 정보 등을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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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는 네트워크 프로듀서인 대니얼이었는데요. 이날은 스튜디오 커뮤니티 리드를 하는 마틴이 대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안드로이드폰 테스트를 주로 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미리 했었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안드로이드폰을 준비해 주셨었습니다. 스튜디오 스텝과 다른 레지던트들의 피드백은 작업을 수정하고 개발 방향을 좀 재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었어요. 저는 스튜디오 네트워크 구조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작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창작자, 엔지니어, 기획자 이 묶음과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지역의 주변 고등교육기관, 대학교들 그리고 이걸 또 사업하는 비즈니스가 세계의 어떤 기둥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스튜디오를 이루는 사람들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이 퍼퍼스 미디어 스튜디오의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스튜디오에 발을 들였을 때 느꼈던 스튜디오 멤버들의 어떤 개방성, 그리고 호기심, 어림 접근 같은 태도는 항상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었는데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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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